투자 분야에서 기자로, 연구소 직원으로 밥을 얻어먹고 산 지 20여 년이 넘었다. 그 세월의 결과로 배운 것 중 마음에 새긴 몇 가지가 있다. 물론 마음에 새겼다 해서 그것을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지키고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운의 힘은 더 강력하다. 아니, 때론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 위대한 예측가보다는 꼼꼼한 분석가가 돈을 잘 벌 가능성이 높다. 남들보다 멀리 내다보려면 앞선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 한다. 가장 뛰어난 재정 전략이란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네 가지다. 이 네 가지를 각각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운, 예측, 학습 전략, 재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재무 전략에 대한 얘기부터 거꾸로 시작해보자. 돈 버는 방법의 기초는 늘 번 것보다 덜 쓰는 데 있다. 번 것보다 덜 써서 남은 것이 자본이다. 이를 종잣돈이라고 말할 수도 미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투자는 이 자본에서 시작된다. 자본 축적이 없으면 투자로 나아갈 수 없고 당연히 이 자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부자에 다가가게 된다. 그러나 덜 써서 모으는 과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탓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이고, 식이하는 동물이고, 부러워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작은 원시 공동체에서 발전해온 인류는 끊임없이 옆 사람과 옆 집과 옆 동료와 나를 비교한다. 그래서 돈의 절대적 크기보다는 상대적 크기가 중요하다. 내가 100억 원이 있더라도 주위에 150억 원 이상인 사람들로 가득하면 빈곤감을 느끼게 된다. 어쩌면 상대적 박탈감은 인간 본연의 감정일지도 모른다. 이 감정에 초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성인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이렇듯 구도의 길이 오른 사람이 아니라면 이 감정이 실체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단, 비교의식 혹은 부러움의 양면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는 있다. 비교의식 또는 부러움은 투자나 소비의 영역에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 무리한 투자나 과소비로 연결되기 쉽상이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의지를 다질 때는 순기능이 존재한다. 성공에 대한 강력한 내적 동기와 도전의식을 불어넣어준다. 남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의지와 분노는 삶에 상당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반면 재무전략에 있어서는 부러움과 비교의식은 도구로 작용할 때가 많다. 가급적 남과 비교를 적게 하고 덜 부러워하고 덜 식이하면 인생도 덜 불행해진다. 경제적으로는 저축액과 투자액이 늘어난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 한 가지. 남들이 먼저 부자가 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누군가는 분명히 당신보다 빨리 부자가 되고 있다. 그런다고 세상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찰리 먼거. 워런 버핏의 스승이자 현대 증권의 아버지이고 월가의 상령이라 불리는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해고록에서 가장 훌륭한 재무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내가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물질적 풍요의 법칙을 알게 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흘렀고 수많은 부침을 겪고 난 뒤였다. 가장 뛰어난 재정 전략이란 그 사람의 수입 범위 내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이번에는 학습 전략이다. 거창하게 표현하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누군가의 발명이나 발견은 과거의 것의 새로운 조합이나 덧붙임이다. 없던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없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사정이 더하다. 인류 투자가들의 DNA 중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학습 유전자이다. 그들은 늘 공부한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따라하는 공부가 아닌 삶의 일부로서의 학습이다. 모든 투자 이론은 앞선 세대에 빚을 지고 있다. 거장의 반열에 오른 투자가라도 이외는 아니다. 앞선 세대의 이론과 경험에 살을 붙이고 색을 칠해서 자신의 이론과 철학을 가다듬는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뛰어난 학습자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류 투자가들은 인생을 학습 과정으로 바라본다. 성공도 실패도 학습의 과정일 뿐이다. 인생의 완성형이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나 실패 가능성을 늘 열어놓는다. 실수나 실패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학습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은 작은 걸음을 내딛는다. 그 작은 걸음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낸다. 학습에도 복리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학습의 시작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흉내내면서 시작된다. 모방하면서 점차 자신의 익힘과 피를 불어넣어 자신만의 철학 혹은 방법론을 만들어간다. 물론 그 철학 또는 방법론은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오류 가능성, 실수 가능성이 담보되어 있다.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런 버핏은 이를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으로 장식화했다.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에는 설사 올바른 분석을 통해 투자했더라도 자신이 틀릴 수 있으므로 실패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한마디로 최악은 피하겠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을 멀리 내다보려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려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 한다. 세계의 천재 아이적 뉴턴경의 말처럼 말이다. 내가 남들보다 멀리 내다본 게 있다면 그건 단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투자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운이 아닌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알 필요가 있다. 물론 스스로 능력 범위를 알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다. 찰리먼거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지닌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인생 그리고 사업에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똑똑한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큰 돈은 운이 따라야 한다. 그런데 그게 언제일지 알 수 없다. 운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무전략, 학습전략, 분석능력이 잘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운이 개입되는 세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번거보다 덜 써야 하고 자신을 학습기계로 만들어야 하고 자신이 잘 아는 영역에 집중하고 그것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야 한다는 것이다. 템플 텅경이나 버핏은 비싼 주식이나 부동산은 손을 대지 않았다. 자신의 기준에 맞는 주식이 쌀 때 사들인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사야 한다는 점이다. 금매나 경매는 위대한 투자가들의 생각과 있다 있는 투자법이다. 평소 부동산 중개업소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싼 물건을 잡을 수 있도록 거미줄을 쳐놓아야 한다. 이 시대는 분명 유목민의 시대이다. 유목민은 터전이 없다. 늘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그 지역에서 생존해내야 한다. 전쟁으로 얘기하면 전기전을 펼치는 존재가 아니라 게릴라전을 펼치는 존재들이다. 유목민의 시대에는 어느 직장에 다니는가보다 어떤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해진다. 구조조정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목민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몽골 수도 울란밭으로 근교에 위치한 돌골제국을 부흥시킨 명장, 토니쿠크의 비문에 실린 말이다. 유목민은 어느 것 하나 안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키우는 존재다. 유목민은 21세기를 이해하는 키워드라는 주장을 펴는 김종래 씨는 유목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유목민은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한시도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떠돌아다니는 삶에 맞춰 소집함을 간소화하고 정보를 능란하게 수집하고 속도를 중시한다. 또한 오아시스 위치를 아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긴다. 그렇게 해서 서로 접속하고 소통하는 공통체를 만들어낸다. 챙기직한 시대에 무기가 말과 칼이었다면 현대에는 돈과 지식이 무기다. 돈과 지식이 있으면 어느 곳에 정착하더라도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기도 하지만 영혼을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돈을 벌려면 돈이 주는 달콤함보다 혹독함을 먼저 배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존경하는 한 기업체 사장님은 자신을 키운 건 가난이었다고 서슴치 않고 얘기한다. 그는 다시 가난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돈을 벌었다고 한다. 돈은 잃어도 지식은 뺏기지 않는다. 이상권 저자의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이라는 책이었어요. 돈에 관한 전문 지식을 굉장히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는데요. 전 부동산 같은 걸 잘 모르지만 부자가 가는 곳에 돈이 간다고 주요하게 봐야 될 경로는 부자들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라고 해요. 자본주의는 어차피 돈의 크기가 많은 것을 결정하는 사회이다.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불리는 부류들, 그런 직군들이 많이 가는 동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기 전에는 그냥 강남이니까 비싸겠지. 강남이 왜 구체적으로 비싼 건지 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을 다 거머쥐고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내용들이 남다른 것 같아요. 책과 옷을 동시에 더럽혔으면 먼저 책부터 깨끗이 닦아라.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 아니다. 몇 번씩 복습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0번을 복습하는 것과 101번 복습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은 좋은 학생이 될 수 없다. 사람은 탐욕적으로 배움을 탐해야 한다. 만약 갑자기 눈앞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토라, 유대인의 경전이죠. 그걸 모든 가르침을 순식간에 체득시켜주겠다고 해도 이를 거절하라.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배우는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야 성취감이 느껴지고 인간은 노력을 통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끔 막 누가 결과를 내준다고 쉽게 다가올 때 거절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딱 뿌리치고 스스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 과정까지 즐기는 사람 뭔가를 배우는 그 과정을 중요시해서 내가 끝까지 해내고 배우는 성취감을 끝까지 느끼는 사람 굉장히 소신이 있어 보이고 믿음도 가고 멋있잖아요. 그리고 탈모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월급이 적을 때는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라.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늘어도 저축을 할 수 없다고 해요.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그러겠죠. 버는 자보다 모으는 자가 이긴다. 넷플릭스의 연예대전이라는 걸 봤는데 거기 이제 주인공 서브여주 친구로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열받을 때마다 이제 1818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축을 하더라고요. 금액을 그렇게 설정해서 웃기는 컨셉이긴 한데 와 그거 되게 똑똑한 방법인 것 같았어요. 열받으면 사실 아 나 기분 지금 안 좋으니까 나를 위해서 뭐 음료수라도 한 잔 사 마셔야 돼. 버블티 이 정도는 괜찮지. 한 7, 8천 원 내 기분이 지금 안 좋은데 이 정도는 써야지. 문제는 그런 게 또 짜잘짜잘 여러 개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바에 그 주인공 친구처럼 막 욕이라도 써가지고 이제 저금을 하면 어 내 분노가 돈이 되었네. 저축이 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우리나라에도 고가 안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탈모드에도 사람은 빵을 담는 바구니가 비게 되면 화를 내기 쉽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뭐 여유가 없을 때 보면 작은 일에도 좀 분노가 쉽게 일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유가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조그만 변수가 생겨도 그거를 처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번아웃이 올 때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자주자주 쉬어주고 또 쉴 수 있도록 평소에 여러 면에서 잘 관리를 해주고 끊임없이 평생 공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육이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전부 잊어버린 후에 자신의 몸에 남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여러 번 반복해서 새로운 거 계속 발견하시고 즐거운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